머리를 안 써요. 그 확신감을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죠? 부모들.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황당한 부모가 많기 때문입니다. 수학 공포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. 딱 10번을 만났어요. 2시간씩 해서 10번을 만났는데 10주 만에, 딱 10주 만에 2등급을 찍었어요. 입시멘트 프로그램 이 교육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여러분의 자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을 살리는 쪽으로 완전히 만들어낼 것입니다. 저를 우연히, 어떤 경로에서든 우연히 봤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운이 좋은 것입니다. 이 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잡아서 소중한 자녀라면 정신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